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? 진짜 말이 됩니까? 와! 밑에, 밑에 이거 조심해야 돼. 이게! 뭐야 뭐야 왜 이렇게 고급스러워! 아니 근데 왜 이 사진이야? 인스타 케이크에요, 인스타 케이크. 별 스타 케이크. 우와 깜짝아. 와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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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. 보세요? 아니 보이세요? 자 다같이 가운데로!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자 그리고 이거를 빼면 되네. 생일 축하합니다. 나콤한 사진 중에 왜 저걸로 골랐네?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예수님. 생일 축하합니다. 박자가 어렵네. 삐! 하나 둘 셋. 11살이에요. 여기에 또 멘트로 좋아요 6억 6천 6백개 있고 비투비 11살 밖에 안됐네 100살까지 달리자 라고 글도 올려줬습니다. 샵 비투비 샵 HBD 샵 귀염둥이 샵 쭈쭈까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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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은광이 형 집으로 보내면 되죠? 끝나고? 커팅해야죠 근데 이거. 커팅해야죠.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. 아 이거 씹었어 입술. 잘 잘라주세요. 비투비 씹었어. 우리 비투비 리더께서 커팅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정확히 정확히 하겠습니다. 자 비투비 11주년 저랑 창사비 형 사이를 갈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고생했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고 더욱 더 성장하는 그런 멋지고 멋있는 가수 비투비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. 지금까지 비투비였습니다. 진짜로. 잘 잘린다. 이거 안 잘릴 것 같아. 이거 자르는 거 아닌 거 아니야? 목라인 따서. 그냥 목을 따고 그냥 거기에요. 목을 따자. 이거 저거 아니야? 케이크가 아니라. 첫 놈 아니야. 이거 다? 이거. 뭐구를 아니야 돌? 그거를 빼면 어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이거 잠깐 이렇게 할게 거기 그 목을 따야 돼요 이거 먹는 케이크 맞아? 이거 설탕 그 장식용 아니야? 장식용 아니야? 어 됐어 됐어 여섯 명의 목이 다 날아갔어요 안에가 어떤 모습일까? 떡이 크네 어떻게 크네 떡이야? 떡일걸? 돌 아니야? 시멘트 아니야? 짱톨인데 짱톨 아무튼 다들 목이 따였고요 이거 먹어도 된다고요? 응가하고 먹어도 되는 것 같은데? 먹을까? 봐봐요 한입 배워줘요 은광이 형 형이 리더라서 먹어볼게요 맛은 그래도 봐볼게요 안쪽 먹어봐 안쪽 누구 먹을까? 누구부터 먹을까? 이민혁부터 먹을까? 안쪽? 안쪽? 반대로 해서 현식인데? 알았어 이것만 먹으면 되잖아 그 위에 거에요 우리 이거 의리게임 할래? 의리게임? 나도 나 현식에 먹어야지 짱이 드러워 근데 먹는 거 맞아? 봐봐 무슨 맛이야? 뭐가? 음 아니 이거는 그냥 딱딱한 거는 설탕 음 으음 감사합니다.